빨리 집 가고 싶다 잠깐만 오늘 김지수 오늘 약속 까먹은 거 아니지? 지수 토크 안 읽는데? 야 누가 지수한테 전화 좀 해봐 오늘 오랜만에 모이는 날인데 미안해 얘들아 갑자기 집 재개발을 하게 돼서 오늘 못 내고 왔어 미안 뭔 소리야? 갑자기 분위기 재개발 아 얘 전화 안 받는데? 이불 밖엔 위험해 이방송 시작 100만원?